이번 시간에는 하트와 계란을 분리하여 깨진 하트와 깨진 계란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깨진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아이콘을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슬래시를 눌러 색상을 제거합니다. 펜툴을 선택한 후 하트 위에 클릭, 클릭하면서 하트보다 크게 선을 그립니다. 키보드에서 를 눌러 를 선택합니다. 방금 그린 선은 하트를 쪼개는 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선만 선택한 상태에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아트보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오른쪽 하트 반쪽을 클릭한 후 이동하면 하트가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깨진 계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펜툴을 선택한 후 계란 위에 클릭, 클릭하면서 계란보다 크게 계란을 쪼개는 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선을 그립니다. 키보드에서 V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선만 선택한 상태에서 를 선택합니다. 아트보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계란 반쪽을 각각 클릭한 후 좌우로 이동해 분리하고 바운딩 박스를 각각 회전하여 깨진 계란을 회전합니다. 펜툴을 선택한 후 각각의 깨진 계란 위에 뒤편 모양을 그립니다. 펜툴을 선택한 후 좌우로 이동합니다. 펜툴을 선택한 후 좌우로 이동합니다. 펜툴을 선택한 후 좌우로 그린 두 개의 오브젝트만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를 눌러 맨 뒤로 이동합니다. 필 색상 아이콘을 앞으로 불러온 상태에서 스와치스패널에서 에그 색상을 클릭해 약간 어둡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깨진 하트나 계란의 형태를 펜툴을 사용하여 처음부터 그리는 것보다 칼선을 그리고 선택한 후 오브젝트, 패스, 디바이드 오브젝트 빌로우 메뉴를 선택하면 칼선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를 분리하여 원하는 형태를 쉽게 만들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번 강의가 오브젝트를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 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